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광명만두에서 오늘 만두를 먹도록 해볼게요 1996년도에 오픈했는데 여기 엄청 유용한 거거든요? 추재만두 전문점이에요 영업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뒷면이 원목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나무로 메뉴판이 이렇게 쭉 있는데 만두 종류는 5가지 정도 됩니다 김치는 만두국이랑 떡만두국만 주신대요 국물 없는 거는 고기만두, 김치만두, 군만두, 탕수만두, 비빔만두 이렇게 있네요? 네, 비빔만두는 쫄면 반, 군만두, 반 세기 개념으로 반만 나오는 거예요 아, 그래요? 그러면 비빔만두, 탕수만두, 군만두, 김치만두, 고기만두 이렇게 5개 두세요 고기, 김치, 탕수, 비빔, 일만두 종목까지요? 네, 만두국도 하나 주세요 만두국? 네 와, 김치만두 추재련된다 여기는 고기만두 비빔만두 비빔만두에는 쫄면이 있어요 이 정도 만두가 하나, 둘, 셋, 네 개 있고 안에 쫄면 같은 거 이렇게 있어요 위에 치커리하고 당배추도 있고 콩나물도 살짝 있고 그렇습니다 맛있다! 우와, 만두피가 바삭바삭하고 뻑뻑하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와, 섞자마자 육즙이 쫙 퍼지면서 와, 맛있네 와, 쫄면도 엄청 맛있다 바삭만두 만두피가 엄청 바삭바삭해요 와... 점점 ży韓이 잇독 와... 연맹에도 나온 건 연맹에도 나온 여기에 저 거라서 왜냐면 우리는 침이잖아 연맹에도 있는 어흐 오호 어흐 아흐 어흥 어흐 이 소스를 군만두에다 부을게요 쫄면 소스인데 만둣국토 나왔거든요? 이건 좀 이따 먹을게요 식으면! 고춧가루도 만둣피도 되게 얇아요 나는 고기도 들어있고 당면도 들어있어요 이번엔 김치만두 만두는 생각보다 많이 느끼하지 않은 만두인 거 같아요 만두 어... 만두국을 좋아해요 만두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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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도 소관에 한 번 보여드릴게요 배고파 고기도 있고 당면도 있고 김치도 있고 파도 있고 막 그래요 조그맨 모두 수고해서 고기도 조그맨 양파리 고기도 밥 찰떡 좌. 이거 좀 깔다가 또 먹을게요 이거는 만두국이에요! 만두국 먹을게요! 호출가루노듬을 맛있을 거 같아요 와우... 아...허... 이거 좀 식으면 먹고 일단 탕수육만두부터 먹을게요 일반 중국집의 군만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통한이 달라요 맛있다 단무지 단무지 맛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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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수 동묘상 김치 자 이제 만둣국을 먹도록 할게요 일단 국물부터 만둣국 국물도 있잖아요? 무슨 곰국같아요 뭐가 진해요 아주 사골로 이렇게 한 국물이에요 어우 맛있다 근데 나도 먹을게요 아... 아... 뜨거워 뜨거워 어... 자, 국물! 쩝쩝쩝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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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게 없으면 자리 없어서 못 먹을 뻔했다! 자 마지막... 마지막 만두! 아... 거풀은? 아... 꼭꼭이 먹어! 칼칼 아... 헐 하아... 아... 세레레레몬 으흐흐 마지막 군만두 팽이버섯 아하 땡꽃 양념장 주변은 사과의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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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만두, 김치만두, 국만두, 탕수수만두, 비빔 만두, 등등 오늘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